화장품 성분 및 효능평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주차고요. 우선 화장품 성분학을 도입하기 전에 국내의 화장품 트렌드를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PPT를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 PPT에 첨부 PPT를 더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그리고 유럽의 화장품 그리고 일본의 화장품들의 트렌드가 있어요. 조금씩 다른데요. 그 다른 이유는 물론 민족성도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조합이 돼서 고객들의 니즈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기능성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쪽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 최종 목표는 안티에이징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한국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 남성들은 결국은 안티에이징, 항산화, 그리고 조금은 천천히 늙고 그리고 조금 예쁘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기능성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기능이 첨부가 되니까 예를 들면 주름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내지는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질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에 대해서 고객들은 더더욱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퓨전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NT와 BT를 결합한 기능성 소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인공적인 것들을 조합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예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층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신토부리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특별성을 가지고 있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한방 컨셉이 그러한데요. 한방 화장품들이 최근에는 사실 그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조금 없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전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서,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독특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성분 그리고 문화가 녹아져 있는 한방 화장품에 전 세계가 굉장히 열광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수요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종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슈메셔티컬 제품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병원을, 화장품에 의약을 함께했다, 포함했다 두 가지가 결합했다라는 개념이고요. 효능 위주, 그러니까 기능성하고도 어느 부분은 일맥상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티에이진이 굉장히 목표화되고 있으니까요. 목적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출물의 오리진의 다양화 뭐냐면 지역적으로 추출물들이 그 지역에만 생산되는 독특함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만 생산되는 장미랄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와인이랄지 이런 식의 지역적인 부분을 부각시킨 제품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러움과 유기농 자연적이면서 자연스러우면서 올가닉하니까 조금 공예로부터 좀 자유스러운 그러한 제품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아이, 영유아 제품들 이런 제품들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지만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비해서는 유기농에 굉장히 메리트를 두지는 않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유럽은 감성기술 발달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고 헤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잔기술이 좋죠. 그래서 마사지를 한다, 테크닉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피부관리를 해도 굉장히 릴렉싱주의, 그리고 교감, 감성,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 이런 것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테크닉적이고 조금 더 릴렉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관리에 치중에 있다면 유럽은 조금 감성적이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는 화장품 자체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일본은요 미백 성분 개발 뭐냐면 코직산이 안 좋은 점들이 부각이 될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분들을 대체할 만한 원료들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얀 피부, 깨끗한 피부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히나 미백 원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런 추세로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신토브리 소재, 테크놀로지 적이라면 유럽은 코슈머슈티컬 쪽이고 일본은 닥터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건강식품과 기초 화장품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너뷰티라고 하죠. 먹는 콜라겐 뭐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인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섬나라이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물도 그렇고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나 건강, 피부암, 자외선 차단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국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코스메틱 시장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부터 아시아 쪽을 점령하다시피 하는 특별한 기술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K-Beauty를 통해서 발돋움하고 있고 도약하고 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는 추세고요. 유럽은 그쪽 유럽 지역에서는 워낙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던 화장품 시장들이 프랑스로 독일로 넘어가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패셔너블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기술을 보면요. 어떠냐면 예전에는요. 가내수공업 그러니까 50년대쯤이죠. 이제 전쟁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량씩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소량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원료 자체도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정말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60년대가 되면서 화장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 후에 미군들로부터 받았던 미군의 지원으로 받았던 화장품들을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만들어보자라는 의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조미, 품질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슬슬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죠. 화장품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화장품 연구가 시작됐을 때는 안정성이 주요 과제였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일 되니까 부패가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색깔이 변하고 이러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조금 중요하게 과제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70년대가 되면서 이제 슬슬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도 조금 나아지고요. 발전하게 되면서 사용감까지도 덧붙이게 돼요. 조금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고 원료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종류별로 그래서 화장품 라인별로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되면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크림이야. 그러면 크림이 분리되지만 않으면 되니까 나쁜 원료도 살짝 넣고 그리고 얼굴이 하얘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도 수은 같은 것도 넣고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고 재형이 예를 들어 부패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되면서 예를 들어 계멸활성제, 나쁜 계멸활성제를 넣었다거나 아니면 방부제를 넣었다거나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안전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명공학 응용 원료들도 연구,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형 자체도 조금 더 바르게 예전과는 조금 더 사용감도 좋고 그 다음에 느낌도 더 좋고 발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촉촉함, 부드러움 이런 것들도 개선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동동구름은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 그러면 그 건조함만 막아주는 정도의 크림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더 유효적인 것, 좀 더 효과적인 것, 좀 더 기능적인 것들이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는요. 미백, 당연히 육모라는 건 탈모잖아요. 피부 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안티에이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접목된 제품들이 이제 슬슬 출시가 되고 기능성 원료, 기능성 제품들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피부 연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실들이 속속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시대가 바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가 됩니다. 향후 화장품 개발의 방향을 보면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고객들은요. 남들이 다 쓰고 있는 거를 쓰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좀 특별한 예를 들어서 나는 다 괜찮은데 여드름이 문제야 라든지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싶다라는 니즈 때문에 좀 더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분화가 됨과 동시에 단순화가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의 기능이 올인원이라고 하죠. 두 가지의 기능이 한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내용을 보면요. 개성화, 고객들은 난 좀 독특했으면 좋겠어. 내 피부 특성에 맞는 맞춤 화장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남들이 다 쓰는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에만 맞는 화장품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최근에 화장품 제조 자격증이 출시가 됐죠. 네, 그래서 일회용 및 재조합이 가능한 제품 그러니까 한 번 써도 되고 그 제품을 다른 제품하고도 섞어 쓸 수 있는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조제 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피부에게만 맞는 그런 화장품을 고객들은 희망한다. 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문형 화장품도 점점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고객에게만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딱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크림과 그 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요. 내가 화장품을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세럼, 앰플, 크림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화장품 회사 쪽에서는 뭐를 보내주냐면요. 면봉과 그리고 키트를 보내줘요. 그러면 입안의 점막에 있는 내 DNA를 채취를 해서 그냥 이렇게 면봉으로 살짝만 침을 이렇게 벽면을 살짝 긁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동봉해서 화장품 제조 회사로 보냅니다. 그럼 제조 회사에서는 DNA를 다시 확인을 하고요. 그 DNA에 맞는 화장품 내가 선택한 세럼, 앰플, 크림이었다면 이 세 가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형 화장품도 등장을 했다. 그리고 특성화, 효능의 차별화, 여드름 치유, 잔주름 방지, 기미 감소 이렇게 특성화된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가 되면서 메이크업도 되는 예를 들면 BB 크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재생 BB 같은 경우는 재생에 스킨케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굴 톤 보정을 해주는 메이크업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쁘게 유지하자라는 취지 하에 슬리밍, 그 다음에 쉐이프업 강화 바디 제품들도 굉장히 인기가 있죠. 또 사용방법 및 미용법의 차별화 사용방법도 조금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냥 앰플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앰플을 뭔가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미용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거나 미용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접목해서 사용하는 차별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객들은 원하고 있다. 그리고 패치 타입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을 니들 형태로 마스크팩 같은 데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에다 그걸 붙입니다.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이크로 니들을 니들 패치를 꾹꾹 눌러주면 그 니들이 피부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피부 안으로 들어간 니들은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이런 패치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마스크팩 있죠. 1일 1팩이라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던 연예인분들도 나오시고 하는 마스크팩도 역시나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육모 샴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샴푸 우리가 샴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정, 세척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제품이라면 탈모 샴푸 같은 경우는 탈모를 늦춘다거나 그리고 두피를 건강하게 해서 탈모를 방지한다거나 이러한 목적 플러스 세정과 세척의 목적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샴푸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해외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시간 전략형 화장품 스피디 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바쁘단 말이죠. 염색할 시간도 없어요. 염색할 시간이 없는데 펌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색, 펌을 하는 동안 염색까지 같이 되는 이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다. 바쁜 사회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요. 예전에는 음 예전 표현입니다. 건성 그 다음에 지복합성 그 다음에 지성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눴다고 하면 그리고 정상 피부요.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더 세분화가 돼 있죠. 그래서 볼에만 바르는 크림 아니면 이마에만 바르는 크림 트러블 부위만 스팟적으로 극소 부위만 바르는 제품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되게 나와서 고객들이 본인의 피부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계절별, 나이별, 취향별에 따른 세분화 제품들도 있죠. 예를 들어 나이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유아가 썼던 제품 그 다음에는 뭉뚱그려서 2, 3, 40대가 썼던 제품 그 다음에는 노화 노인분들 노화가 진행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들 이렇게 큰 3개의 덩어리였다면 지금은 0세부터 1세까지 쓰는 크림 1세부터 5세까지 쓰는 크림 초등학교 때 저학연 때 쓰는 크림 고학년 때 쓰는 크림 중학교 사춘기가 사춘기가 오기 전에 쓰는 크림 등등등 굉장히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취향별은 어떤 분들은 수분크림인데 조금 묵직한 띡한 타입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좀 라이트한 거 제형도 로션같이 크림 같은 것보다는 로션같이 그래서 같은 수분크림이어도 제형도 굉장히 다양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쓰는 제품 겨울에 쓰는 제품 그 다음 봄, 가을 환절기 때 쓰는 제품 등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요. 절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겠죠. 제형이랄지 소재랄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한다랄지 그 다음 평가기술 정보기술 이렇게 크게 기술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점점 더 과학은 발전할 거니까요. 그래서 피부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부 노화 억제 및 잔주름 예방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 아무래도 깨끗하고 안티에이진 좀 천천히 늙고 예쁘게 늙는 거죠. 그 다음에 탈모 역시도 예전에는 탈모는 방법이 없어. 유전이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탈모 샴푸를 쓰셨던 분들의 굉장히 좋은 그런 만족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드름 예방 및 치유법 연구 예전에 여드름은 그냥 스테로이드를 좀 바른다거나 이 정도의 그리고 압출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예방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치유하는 방법까지 연구가 좀 더 진치적이고 심도 있게 들어갔다. 그리고 피부 자극 및 알러지 완화법 개발 피부의 생리 자체를 더 많이 연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구가 되었을 때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될 것이고 더 좋은 소재의 원료가 탄생이 될 것입니다. 천연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 추출하는 기술 역시도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쓰지 못했던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성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원료 개발도 이루어질 거고요. 신소재 개발 및 유도체 합성 유도체라는 것은 수용체 유도체 내 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성분들이죠.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생명과학 파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 당연히 소재라는 것 자체가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생명공학 그 다음에 피부과학이 발전하면서 소재에도 발전을 기여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제형은요. 지금까지의 제형이 조금 지루하고 식상했다고 하면 선택적 피부 흡수 시스템 개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볼만 바르는 크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니면 코만 바르는 크림 모공에만 바르는 크림 아니면 로션 앰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될 것이고 유효성분들이 안정적으로 피부에 흡수되도록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감 좋도록 더더욱 해야 될 거고 개면활성제가 천연 개면활성제 쪽으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개면활성제가 없는 없는 제형 그런데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 사용감도 좋고 유효적이고 안정 안전성까지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지금은 여러가지 세포실험도 하고 패치실험도 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안정성 평가시스템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모든 그 타입에 맞는 그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정말 효과적인 기능적인 제품들을 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용에 대한 고객서비스 확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단순하게 피부관리실에 가서 관리를 받는다라면 홈케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관리받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홈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미용실에 가서 헤어를 할 수 없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미용인들이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의 감성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았을 때 조금 더 우리 제품에도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분 화장품이 어떤 어떤 성분들이 어떤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기술 개발 방향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수업 오늘 이 강의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서술형 문제들 퀴즈 어렵지 않으니까 PPT 한번 숙지하시고 테스트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업 듣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